어떻게 감남산교회 개척하게 됐는지 사연이 많습니다 어떤 사연이신가요? 첫 번째는 하나님을 순정하기 위해서 하고 두 번째는 아들이 위해서 했습니다 알렐루야 특별히 받은 미션이 있나요? 붙잡은 말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청년이 많이 받았는데 저쪽 벽에 있는 말씀 너무 좋은데 요원복음 5장 39절 말씀 천지창조 이게 참 좋아요 기름도 천지창조 창조 전에 하나님의 영의 세계와 천지창조 후의 세계 인간들의 세계 그런 연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요원복음 5장 39절 말씀을 붙잡으셨네요 어쨌든 딴 끝까지 4등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 능받아서 딴 끝까지 복음 선포하는 귀한 복귀자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아멘 사랑해 trucks 끄설 르 저녁 ris 미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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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